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현재 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285.84, 0.12% 상승인데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현재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236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663억 승매수, 기간이 384억 승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1034.66, 마이너스 0.09%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좀 빠지네요. 오전에 좀 오르더니 약간 점심때 되니까 빠지는 것 같고 개인이 한 1950억 승매수, 외국인이 한 1372억 승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한 459억 승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현재 지금 주가는 약간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경기 회복의 추세는 꺾이지는 않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증시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불안감, 불안감 떨쳐내기가 어렵다. 경기와 통화 정책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채 못한 채 지금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 변곡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고 현재 보니까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전스는 현 전장 대비 131.02포인트 올라서 34,633.53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은 22.44포인트 올라서 4,319.94,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나스닥 지수도 19.4포인트 올라서 14,522.38에 폐장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주가 상승을 견의를 했는데 미 도농부는 지난주 미국의 실업성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1,000명 적은 36만 4,000명으로 지키됐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저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4월 말만 해도 8만 3,000명이 줄어든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에 나서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고용회복세에 중점을 놓고 있어요. 시장은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고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가 줄었다는 의미다.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신호로 보이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도 1.46%에서 별대로 움직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하고 상장주가 강세를 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급반등할 경우를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대체로 긍정적이고 공급관리협회의 ISM도 지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60.6으로 집계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한 점은 증시에 약간 부담을 작용하고 있어요. WHO죠. 유럽 지역 책임자가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한 10% 증가를 했어요. 사람들의 그 규율을 잘 지키고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또 유럽에서 새로운 유행이 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반기 수출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수출액 규모가 한 2018년 6,049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공산이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재개 본격화하고 보복 소비 사이클, 혁신기술 투자 사이클 및 인프라 투자 사이클 등이 하반기 국내는 물론 글로벌 교육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를 견인할 것 같아요. 코트라에서도 올해 연간 수출액을 6,000억에서 6,100억 달러로 추장하고 있고요. 산업연구원과 무역협회도 각각 6,100억 달러고 6,017억 달러의 전망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그렇게 시사를 하는 거죠. 현재까지 연간 기준 사상 최고 규모는 2018년도가 197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220조 원을 전망이라고 보네요. 수출 호조와 더불어서 정부의 추경 실시에 따른 내수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증가 효과를 고려한다면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재유행하고 중국 경기가 모멘텀이 둔화됐고요. 공급망 차질 등이 하반기 국내 수출 경기 사이클의 잠재적인 리스크지만 강한 수출 경기 사이클을 훼손할 정도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연준에서 일단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마침 2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예정돼 있어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 추정치가 한 11조원에 육박합니다. 3분기와 4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 중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의 수익성 개선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코스피의 강세장 속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횡보하고 있지만 실적 호조가 현실화된다면 증시의 추가 강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2분기 수출이 모두 전년보다 플러스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실적 아주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100원전자입니다. 100원전자. 100원전자인데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다음 주에 한번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2분기 실적 한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으려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해야지 지금 얼마 좋아. 8만 100원, 8만 200원. 8만 원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8만 원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8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몰빵을 하듯인지 분알매수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오는 시기다. 저축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되 어느 우리 가수분 가수분인데 구독자분이냐 세월전자래 세월전자 세월이 가면은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느긋하게 기다려라 모아라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현재 14만조 좀 매도하고 있어요. 기간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이 좀 사고 있을 겁니다. 조금 오늘은 좀 약간 거래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여튼간 우리 세월전자 백원전자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00원 빠지고 있어요. 지금 7만 3,200원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우선주는 약간 하방의 흐름이 좀 강합니다. 하방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산다. 저렴하게 매수할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꾸준하게 매수해서 수량 내린다.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파네요. 오늘 우선주는 23만 6천주 정도 지금 개인들은 사고 있을 겁니다. 매수 중인 것 같고 이렇듯 지금 삼성전자는 흐름이 그래요. 횡보하면서 지겨운 흐름을 계속 연출하고 있고 외인들은 좀 팔고 있고 개인들은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떨어뜨리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떨어뜨리고 올리고 싶어도 좀 애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외국인도 지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저렴하니까 계속 산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단타김민들도 사고 장타김민들도 사고 나중에 좀 오르면 단타김민들도 팔 테고 계속 꾸약꾸약 모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모으고 있어요. 결국 누가 싸우냐.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한 번 사면 팔지도 않아. 제가 볼 때는 스마트해져가지고 삼성전자는 모으는 주식이고 적금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전자든 2등원전자든 간에 떨어지면 땡큐하고 매수하십시다. 매수하시고 모읍시다. 지금 당장 이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분하게 놓아서 그렇게 접근하셨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익 창출이 안 된다면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그런 상승이나 폭등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냉철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자분하게 모읍시다. 모으는 전략으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시면 안 돼. 멘탈 항상 관리 유지 잘 하셔야 돼. 천만자가 멘탈 전도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